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델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허큘레스 스탠드예요. 기타 스탠드이고 싱글 멀티 기타 스탠드입니다. 가격대는, 기분 좋은 가격, 62,000원. 얘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, GS415B 플러스. 이 모델은 허큘레스에서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. 다른 허큘레스는 우선 기타의 밑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자로 되어있는데, 얘는 멀티로 되게 튼튼하게 서로를 받쳐주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있더라고요. 네, 지금 이 넥부분하고 여기랑 분리가 되어있어서 있는데, 그립으로, 네, 그립으로 이렇게 눌러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.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있죠.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, 이쪽, 빼주면 이런 식으로. 우선 다리 이 하부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. 악기가 닿을 수도 있는 이쪽을 다 스펀지 폼 패딩으로 처리를 했고요. 여기 이제 바디가 닿을 수도 있잖아요. 여기 다는 부분이라서, 네, 악기 보호를 위해서 폼 패딩으로 했고, 안쪽을 이 3단, 이 바를 설치해가지고 더 안정적이게, 뭔가 미끄러짐도 없고, 이 하구를 튼튼하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게 보이는, 그런 이 3단 바, 네,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네요.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거에 방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. 자, 그리고 이 그립이라서 진짜 편해요. 그리고 이 위에 쪽으로 보면요. 오토그립이라고 해서 이 헤드 부분을 딱 잡아주는, 네, 오토그립. 이거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어있어요. 이런 식으로 또 따라한 브랜드들이 많은데, 허큘레스만의 그런 안정적과 좀 튼튼함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이 앞쪽으로 땡겨서 이렇게 하면, 네, 이렇게 접을 때, 보관할 때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게 되어있고요. 다시 이렇게 띵 때면은, 네, 이렇게 튼튼하게 껴있고요. 이쪽도 뭐, 이거는 그냥 이렇게, 네, 고정이 되어있는 거네요. 네,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. 기타를 거치해 보겠습니다. 이 기타, 일렉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, 이것도 거치가 되긴 하지만, 좀 넓은 감이 있잖아요. 허큘레스가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좁아가지고, 클래식 기타의 넓은 지판을 이렇게 보관하기에는 약간 좁은 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예 요즘은 넓게 밀이 나오고, 그리고 이런 일렉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게끔 공패킹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공패킹을 껴주시고, 여기도 공패킹을 껴주시면 좀 더 좁아진 면적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안정적으로, 네, 이렇게, 네, 조금 더 받쳐주는 공간을 좁게 만들어서, 일렉기타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거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바디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, 하단부가 이미 튼튼하기 때문에, 기타, 악기의 보관성, 그리고 안정성을 좀 마음 되게 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허큘레스고, 워낙 허큘레스는 튼튼함과 정교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타 럴티 스탠드입니다. 이거 저도 요즘에 계속 기타 스탠드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데, 허큘레스, 약간 값이 다른 기타 스탠드보다는 있는데, 지금 굉장히 좀 나름 괜찮게 가격이 나와있는 모델들이 많아서, 여러분들 구매하고 사용하시기에 편할 것 같아요. 허큘레스 스탠드, 기타 스탠드, GS415B 싱글 멀티 스탠드입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, 사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